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에 따르면 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4일 토요일 저녁 10시경에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태풍의 세력은 989헥토파스칼로 중형태풍이며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세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속은 약 55에서 66노트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입니다. 이후 태풍은 9월 16일 월요일 오전 8시경에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상륙한 후 육주와의 마찰로 인해 9월 17일에 급격하게 약화되어 열대조합부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보면 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4일 토요일 저녁에는 979헥토파스칼로 오키나와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때 태풍은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강한 중형태풍으로 평가됩니다. 풍속은 약 60에서 70노트로 예상됩니다. 9월 16일 월요일에 태풍은 984헥토파스칼 세력으로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상륙한 후 하루 뒤인 9월 17일에 열대조합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을 또한 보면 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4일에 60노트의 세력으로 오키나와에 도착하고 9월 16일에 65노트로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후 9월 17일에는 20노트의 열대조합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두 개의 저기압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9월 16일 저녁 8시경 필리핀 동쪽 해상에 995헥토파스칼의 저기압과 괌 인근 해상에도 또 하나의 999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먼저 첫번째 필리핀 동쪽 해상의 저기압을 보면 9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경에는 984헥토파스칼의 세력의 14호 태풍 플라산으로 발달을 한 모습입니다. 하면서 북상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구요. 14호 태풍 플라산은 중국 저장성 원조우의 9월 20일 금요일 오전에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두번째 저기압이 보였던 괌 인근 해상의 저기압은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경에는 일본 규슈 인근 해상의 99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규슈 남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열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규슈와 시코쿠섬 지역의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저기압을 따라서 길게 이어진 비구름대는 일본 남부지역에 강한 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 비구름대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본토 전역에 강한 비를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본 열도 전반에 걸쳐서 강수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9월 16일 저녁 8시경에 997헥토파스칼의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부터 괌에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까지 길게 저기압 구름대가 보입니다. 이 저기압 구름대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에 98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도축한 후에 9월 21일 중국 저장성 원조우에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9월 22일 일요일 새벽 베트남 남부 해상에서부터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길게 991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 시스템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 시스템은 서서히 북서진하면서 9월 22일 일요일 저녁 11시경 98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현재 베트남 남부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까지 9월 22일 길게 저기압 시스템의 구름의 띠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이것은 열대 수렴대 인터트로피컬 컨버전스 존으로 보입니다. 열대 수렴대는 적도 근처에서 북방구와 남방구의 무역풍이 만나서 형성되는 저압지대로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많은 비구름과 폭풍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열대 수렴대가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 열대 수렴대가 왜 한국으로 15호 태풍이 되어서 북상할 것으로 보느냐 하면 왜 한국으로 올 것이냐 그 근거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으로 오는 근거 첫 번째 현재 열대 수렴대가 북서진하고 있으며 그 길이가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열대 수렴대는 대체로 위도에 따라 북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태풍과 같은 강한 저기압 시스템을 동반하면서 북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은 필리핀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까지 이미 북서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류에 따라 한국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이나 저기압의 북상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는 고기압이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열대 수렴대와 같은 저기압 시스템이 북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고기압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열대 수렴대가 한반도 방향으로 진로를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대기 상층부의 기류가 열대 수렴대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현재 상층 기주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흐르고 있으며 이는 저기압이 북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특히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이 북동쪽으로 한정되어 있어 저기압이 한국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압 시스템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데요. 그 근거 역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는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북쪽으로 확장하거나 강하게 자리잡게 된다면 만약에 열대 수렴대의 저기압은 그 고기압을 피해 중국 남부나 일본 남서부 쪽으로 경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압의 강도와 위치 변화는 저기압의 북서진 경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상층의 바람 패턴도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상층 대기의 흐름이 일본 또는 중국 쪽으로도 강하게 나타난다면 저기압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근처에서 발생한 다른 저기압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거나 중국 대륙의 기압대와 연결되면 해당 지역으로 경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번째는 열대 수렴대의 저기압이 오키나와에 도달한 이후 중국 남부나 일본 남서부로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쪽에 형성된 연결된 기압대입니다. 저기압 시스템은 때로는 주변의 다른 기압대와 상호작용하며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중국 남부나 일본 남부지역에서 형성된 기압대가 저기압 시스템을 흡수하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